야옹 야옹 자 자 자 냉장고에 자 자 자 여기 해줘야 돼 좀 차가운데 좀 녹였다 줄까? 좀 녹였다 줄까? 냉장고에 났더니 차갑네 응? 호부야 조금 이따 줄게? 호부야 좀 이따 줄까? 호부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떡하지? 너무 차가운데 호부가? 엄마가 드라이기로 말려봐 드라이기에 내 피가 올게 만져볼래? 정기인 줄 알았어? 그릇에 담아서 한 번 해봐 물만 아니면 아니 얼음만 안 들어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얼음은 안 들어있어 계속 차가울까봐 아까 내가 출어질 때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올라와서 막 구경하고 따라하고 막 그랬다?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랬어 호부야 호부야 올라가 봤는데 강직하고 안 갔갔대 아우 귀여워 엄마가 꼬부도 간식그릇 사온거에 담아줄게 호부야 이거 빠 애피지 아 귀여워 음 얜 여기서 먹을까 예쁘게 그릇 아니 받침대 받침대 있어 아네 꼬부자 기다려 봐 맞춤대? 맞춤대? 엄마 양어책 응! 더 좋은 생각이셨어 호가 엄마 어디갔어 간식 들고? 또붓아! 언니야 너가 거기 내려와야 돼 언니야 내려와봐 여기 받침대야 이렇게 응 또붓아 너무 높은거 아냐? 아니야 안 높아 높은가? 높은거 같은데? 영어, 영어책 가져와 좁네 응 오빠가 그 간식 그릇 어때? 좋대 쇠고래 꿀에 묻는거 같은데? 아니야 포기 너무 좁지 않아? 쇠고래 응 먹어봐, 묻나 보자 그러네 볼에다 묻네 그래 응 그래, 차 짠하면 되겠다 꼬부기 캣닙 차 짠하면 되겠네 어휴, 나도 캣닙 우려주면 되겠다 고양이 살려줘요 차려줘 우리집에선 꼬부기가 제일 높지 꼬부기 없잖아 꼬부가 다 저기 있잖아 응 너무 아름다워? 응, 진짜